자, 처음 무대는 우리 제니의 솔로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어떤 무대를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다음 곡은 저희 막내 현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저희 다음 곡은 가시나랑 날라리 그렇게 두 곡 보여드릴 거고요 박재범의 뻔하잖아 제가 창작한 안무로 같이 진행할 겁니다 오, 그렇군요. 이번에도 셋이 다 함께 해주시는 거죠? 네,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춤추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객분들이 너무 뻣뻣하게 있어서 조금 민망한데 박수를 한번, 이렇게 한번 박수, 박수 박수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소원해 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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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nat 2 2 5 6 6 이때 노래는 소리가 떨어지 deux